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바람피운 아들 편든다고 며느리한테 아가리 한번 잘못 털었다가 평생 손주도 못보게 생긴 할메 그리고 그런 할메 불쌍하다고 징징거리는 시누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출발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갑시다 제목 우리 오빠의 짧은 바람과 엄마의 아주 작은 말실수 때문에 아예 연을 다 끊어버린 새언니 이건 뭔가요? 며느리의 도리도 다 버린 건가요? 원지 명절인데 시댁이 안오는 새언니 제목 그대로예요 지금 추석이고 명절인데 새언니라는 사람은 코빼기도 안보이고 오빠 혼자 집에 왔어요 아니 이번뿐만 아니라 벌써 1년 넘게 안오고 있습니다 작년 추석 올 설 그리고 이번 추석까지 아니 우리 부모님 생신 때도 어버이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아예 안보이고 전화 한통 아예 안합니다 그냥 완전히 연이 끊겼죠 물론 새언니 나름의 여유가 아니 이유가 있긴 합니다 근데요 혹시 이거 아는 사람이 볼까봐 자세히 쓰기는 그렇고 예전에 저희 오빠가 잠깐 실수를 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저희 엄마가 약간 실언을 하셨다고 들었긴 했어요 사실 뭐 저도 같은 여자로서 새언니가 속상하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니 저희 부모님이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생신 명절 안보 이런 거는 자기도 사람이면 어? 며느리면 어른에게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예 이렇게 연을 끊어버리면 도대체 뭘 어쩌자는 거야 어? 새언니가 오빠 때문에 우울증 약을 먹는다고 해서 저희 부모님들 안부 전화나 방문 같은 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강요한 적 없고요 그냥 가만히 놔뒀어요 그리고 그게 1년이 넘었으면 이제 다 된 거 아닙니까? 충분히 한 거잖아요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저럴 생각인 걸까요? 어? 물론 저희 부모님 말씀은 안 해도 엄청 서운해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당신들 며느리뿐만 아니라 손주들도 같이 1년 넘게 못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하튼 제가 봐도 이미 새언니는 텄어요 그래서 오빠한테 아니 그래 새언니는 그렇다 치고 오빠는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애들은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맨날 이게 뭔 꼬라지냐? 엄마 아빠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따졌더니 애들이 엄마 껌딱지라서 못 데리고 온다 이럽니다 아니 대체 이게 뭔 헛소리야? 그걸 믿으라는 거야? 이랬더니 아니 그럼 잠깐이라도 떨어지면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데 그런 애들을 나 혼자 어떻게 데리고 오라는 거야? 이러면서 자기가 더 큰 소리를 치길래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니 애들 좀 운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잖아 아무리 울어도 일단 데리고 와봐라 그럼 엄마랑 내가 봐줄게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도 자기가 장거리 운전을 하는 동안 엄마를 찾으면 대책이 없다면서 엄두가 안 난대요 이거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 그냥 핑계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들이 아무리 울어도 데려올 마음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 보거든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새언니가 복수 그런 거 한다고 일부러 안 보내는 느낌이 너무나 강하게 드는 겁니다 오빠야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이제 꼼짝도 못하는 거고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는 쪽팔리니까 애들이 운다 이런 핑계를 대는 것 같다 이거예요 하 이런 오빠도 참 답답하고 부모님은 너무 불쌍하고 진짜 답이 없다 싶어서 제가 오빠폰으로 새언니한테 새언니 애들이 엄마만 찾는다고 들었어요 그러니 언니가 잠깐만이라도 데리고 와가지고 애들만 보여주고 가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톡을 보냈는데 벌써 5시간째 아직까지 아무런 답장이 없어요 참고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새언니가 우울증 약을 먹는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로 부모님은 물론이고 저도 아예 아무런 연락을 안 하고 있어요 아니 이미 번호도 차단당해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해요 오빠폰으로 한 거야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저 등신같은 오빠만 보면 속이 터져 미쳐버리겠고 명절이고 생신이고 맨날 우드컬히 부모님만 불쌍하고 아니 오죽했으면 이제 저희 부모님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 이럴 거면 그냥 이혼해라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거입니다 뭐 좋은 대책이 없을까요? 맨날 이러니까 너무 거지같고 정말 답답해요 좀 도와주세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훨씬 더 그지같은 거 댓글 1번 딱 봐도 알겠네 니네 오빠가 저지른 건 작은 실수가 아니고 죽을 죄였던 거지 그리고 그런 새끼를 키워낸 니네 애미 애비라는 것들은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 지랄들 하셨던 거고 안 그래? 내 말이 맞지? 하긴 그래 낳아준 애미 애비가 그 모양 그 꼴이니 그 애 새끼들도 요 모양 요 꼴인 거겠지 너를 포함해서 새언니가 너 그 부모들 보라고 애들 낳은 거라 보냐? 니네 부모한테 애들 보여줄 필요도 의무도 없는데? 게다가 애들이 엄마 껌딱지라 아빠 혼자서는 감히 어디 데리고 다니지도 못한다는 걸 보니까 니네 오빠라는 인간은 남편 노릇뿐만 아니라 아빠 노릇도 완전히 실패를 했나 보다 응? 아니 명절이 다 뭐냐? 나 같으면 니네 부모들 쌍으로 죽어서 장례식이 열려도 절대 안 데리고 가 아마 니네 새언니도 똑같겠지 그러니까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라고 해 끌 끌 끌 끌 끌 끌 끌 헐 이 멋진 댓글에 반대가 딱 세 개 달려 있네 뭘까? 뭐 하나는 쓴이일 거고 나머지 둘은 부모들이 다녀간 건가? 그런 거야? 끌 끌 끌 끌 2번 아이고 오빠 돌려받고 싶다는 말을 참 길게도 썼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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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노력을 해봐라 금방 될 것 같네 끌 끌 끌 끌 끌 3번 저기요 신우이씨 오빠가 저지른 그 잠깐의 실수랑 니네 부모님이 했다는 약간의 실험 말입니다 이걸 조금만 더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자세히 디테일하게 적어주시겠어요? 근데 말이죠 니네가 불리한 거 쏙 빼놓고 썼는데도 새언니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니네들만 썩었다는 게 다 보여요 참 신기하죠 썩은 내가 진동을 하거든 4번 맨날 바람이나 피우고 얼마나 아빠 노릇을 안 했으면 아이들과 잠깐의 외출도 못한다는 걸까? 며느리 돌이 따지기 전에 인간부터 되라고 해라? 정 털려도 억지로 참고 꾸역꾸역 살고 있는 중일 텐데 자식을 개차분으로 키운 부모들 너라면 보고 싶겠냐고 나 같아도 안 보겠다 5번 피해자는 그 일로 인해 우울증 약까지 복용을 하고 있는데 잠깐의 실수와 약간의 실험 이랄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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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팔이 안으로만 굽는다지만 굽어도 적당히 굽고 적당히 썩어야지 그쪽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드시 꼭 니네 새언니랑 똑같은 일 당해보길 바랍니다 6번 야 니가 지금 뭔가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니네 오빠 이혼 당하면 완전히 영혼이 남인거고 그리 되면 애들도 당연히 영혼이 못 보는 거야 이게 어디 미쳐가지고 감히 껴들어 껴들기를 어? 낄끼빠빠 니가 뭐라고 깝치냐 여기서 그리고 너 너는 나중에 니네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반드시 시댁에 가서 설거지도 하고 종련으로 꼭 해라 알았냐? 7번 누가 봐도 유책 배우자는 니네 오빠인데 이혼하라고? 뭐 그러면 애 데리고 와서 지들이 키울 수 있다 이건가? 어처구니가 없네 아니 애들이 엄마 껌딱치고 나이까지 어리면 양육권 100% 엄마한테 준다 거기다 상대방 유책이면 이거는 양육권을 떠나서 친권도 뺏길 판인데 꿈도 야무지네 하긴 생각이 이렇게나 짧으니 자기 아들 잘못 심해도 아가리 잘못 눌려서 손주들도 못 보는 거지 뭐 꽉꽉이다 8번 어? 잠깐만 이거 내 지인의 이야기 같은데 와 시누이가 이런 썩은 생각을 하는지 알면 더 정떨어지겠다 헐 뭐하세요 얼른 그분한테 링크 보내주세요 꼭 보내고 글을 올리면 좋겠습니다 9번 딱 보니 니네 오빠 바람피우다 걸린 거네 그리고 니네 부모라는 사람들은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어쩌고 저쩌고 이딴 개소리를 시전했을 거고 뻔해 그러니 거기다가 시누이라는 거는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이딴 그린에 올리고 앉았고 집안이 다 썩었네 역시 대단해 10번 야 나도 여자고 시누인데 진짜 너무 쪽팔린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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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심같은 니네 오빠만 쪽치라고 아우 쪽팔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거지같은 시누이가 아니고 거지같은 며느리인데요 얘는 길 가다가 벼랑 맞을 것 같아요 봅시다 원지 시누이를 과보하는 시부모 얄미워요 저희 딸 추석 다음 다음 날이 생일이에요 명절 되기 전에 얘기했더니 나는 당연히 맨날 아이고 우리 손녀 우리 손녀 이렇게 노래를 부르길래 시부모가 아기를 챙겨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23살짜리 자기 딸내미 피곤하다고 너는 친정가서 편히 쉬어라 이럽니다 아니 자기들 핏줄이라 좋아할 땐 언제고 그래봤자 딸내미 앞에서는 장사가 없나봐요 그래도 또 저희 신랑이 친정에 자라는 편이라서 저도 오늘 아침까지만 먹고 나오긴 했는데 정말 자기 딸내미 손하나 까딱 못하게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조혈모 이식을 받았다가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병을 앓다가 낳았어요 이식받은 지 100일 됐다고 100일 잔치도 하고 떡도 돌리고 그러던데 좀 웃기더라고 아니 어린아기도 아니고 성인 딸내미한테 100일 잔치? 이런 말을 쓰는 게 어이없기도 하고 말이죠 아직 음식을 가려먹이는 건 알겠는데 상처는 안 되고 과일도 못 갖게 하고 시모 본인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자기 딸 말고 며느리 보고 하라는 소리지 그게 아니면 뭐겠어요 자기 딸은 상처 나면 안 되고 남의 딸이 나는 상처가 나도 되고 평소에 고분 갈등 같은 거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시자는 시자고는 하는 생각이 살짝 서글프기도 하고 그래요 댓글 1번 마음 좀 곱게 써라 조혈모 이식은 안 말기에 하는 건데 그러니 말 그대로 죽다 겨우 살아난 자식한테 부모가 돼서 뭐든 못해주겠냐 비교할 거를 해라 이 썩을 2번 어머 이 여자 미쳤나 봐 님아 그러다 벼락 맞아요 3번 생일을 안 챙긴다고 애가 죽는 것도 아니고 조혈모 세포 이식 받았으면 1년 동안은 음식 조심해야 되고 위생도 철저히 해야 돼요 매년 돌아오는 생일과 조혈모 세포 이식한 사람의 건강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한 건지 정말 몰라서 이럽니까 예? 본인 딸이라고 너무 팔이 안으로만 굽는 거 아니에요? 저도 조혈모 세포 이식을 한 사람인데 이후 저희 부모님이 1년 동안 우리 집에 아무도 못 오게 했어요 병원에서도 사람 접촉 금지시키고 집안의 동물이나 기르는 식물도 1년 동안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키우던 반려견도 근처 오피스텔을 얻어가지고 격리시켰다고 장난해? 4번 아니 남이사 아픈 자기 딸 과부호를 하든 말든 네가 뭔 상관이냐? 그리고 대단한 과부호를 하는 것도 아니고 피곤하니까 좀 쉬게 하겠다는 건데 그리고 과일도 시모 본인이 하겠다는 건데 네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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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길가다 벼락 쳐먹고 싶어가지고 안달난 거야? 그래서 이러는 거니? 그 소원 꼭 이루어지길 바란다 번쩍하고 5번 야이씨글 네가 네 자식을 챙기는 건 당연한 거고 시모가 아픈 자식을 챙기는 건 유난인 거냐? 어? 네 새끼가 세상의 중심이야 뭐야? 야 너는 배달 같은 거 절대로 시키지 마라 우리 애가 뭐뭐를 잘 먹어서요 우리 아이가 좋아하니 양 좀 낭낭하게 보내주세요 딱 일할지 할 거 뻔하니까 6번 이거 이거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 퍼가서 이 여자 시댁 식구들이 있으니의 미친 실체를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평소 시집살이도 없는 좋은 분들 같은데 이런 인간한테는 잘 대해줄 필요가 없거든요 아닌가요? 맞잖아요 퍼주세요 여기저기 그래서 퍼왔습니다 참 못된 인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그래요 뭐 못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타고나는 걸 어쩌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속으로만 생각을 해야지 겉으로 드러내는 이거는 참 이게 레벨이 다른 거거든요 겉으로 드러낸다는 것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위험한 거죠 속으로는 열받아가지고 내가 저 새끼를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이걸 겉으로 드러내는 순간 저기를 드러내는 순간부터는 이게 좀 달라지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이게 진짜라면 벌받을 거야 그래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unhealthy 저희가 eremiah 흰 완전 partager 행복 다 감사합니다.